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이었죠. 봉날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봉화 농약 음독 사건. 오늘 오전에요, 이번 사건 발생 77일 만에 경찰이 잠정적인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 내용을 다루면서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과정 중에 여러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마지막에 목숨을 잃은 80대 할머니, 이분을 경찰은 지금 범인으로 지목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숨진 80대 할머니가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는데요. 이 사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면 당시에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이 77일이나 지났는데 일단 7월에 경로당에서 같이 커피를 나눠 마신 할머님 네 분에게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 분은 비교적 좀 경미하게 그래도 며칠 만에 퇴원하셨지만 한 분은 여전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3일 이후에 이번 피의자가 음독 증세를 보여서 추가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3일이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좀 의아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이번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으로 이어졌던 피의자 80대 할머니가 진범으로 조사가 된 거죠. 이 조사 결과 이 피의자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 농약을 들어있는 그 농약 성분을 커피가 들어있던 그 병 안에 넣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범인은 숨진 피의자 80대 할머니였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명인의 사망자 가운데가 아니라 여러 명의 피의자 가운데 마지막에 이 80대 할머니가 숨지면서 미궁으로 빠졌던 이 사건. 결국에 경찰은 지금 이 숨진 80대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다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도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다양하고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해서 재판에서 다툴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심을 받던 할머니가 숨지면서 미궁으로 어느 정도 빠져버린 사건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저기 이제 피의자 돌아가신 피의자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사건 자체를 종결한 건지 아니면 미제사건으로 남겨둔 건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게 음독 사건이기 때문에 독이 들어가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포트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이미 타져 있는 어떤 병 안에 들어있는 커피 안에 누군가 독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커피불을 끓일 때 넣은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경우에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장기 미제사건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상 문제도 있고 또 혹시 보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 형사사건은 범인으로 지목된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보상 문제를 관련해서는 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 내 회원들 간에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맡고 있는 지역 곳곳 시골에 있는 경로당 여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갈등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나 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어느 집단이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내에서 어떤 뭐 화투 놀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물론 전해져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된 어떤 피의자 신문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기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앞선 피해자 4명의 커피 성분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과 이후에 피의자의 몸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같은 농약은 맞지만 제조 일자라든가 연월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날 한시에 있었던 음독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했을 텐데 정확한 범인 동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잖아요. 이런 농약과 관련된 음독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경로당 주변에 CCTV 같은 부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고요. 이런 부분 농약류의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CCTV나 농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대응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등 요소가 없도록 뭔가 좀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듭니다. 아멘